사장님, 화이팅!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언더카바 취재 방식으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다양한 청탁을 했을 때 모두 물리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청탁 중에 일부는 반응이 없었지만 일부는 반응을 보이고 대통령실 직원과 관련 부서 직원들까지 붙여줬다는 것 저 말고 다른 접견자들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빈건희 여사를 접견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이후에 다른 대기자들이 대기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그분들이 왜 빈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각자의 민원을 가지고 와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 날 말고도 다른 날 그 이후에 많은 그런 접견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 검찰에서 수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언더카바 취재 형식으로 우리가 각종 선물을 주고 각종 청탁을 시도했던 거고요 불행스럽게도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청탁도 절반은 반응이 없었고 절반은 반응이 있어서 대통령실 직원과 관계 부처 직원들까지 연결을 해주는 노력까지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청탁이 이루어진 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 그거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출국이 현재 정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정지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출국 정지 상태는 제가 동남아에 좀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우연하게 우리 변호사님 통해서 알아보니까 출국 정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좀 얘기가 되었던 김창준 전 의원이랑 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셨던 거예요? 네 뭐 같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는 정도고요 그분은 제가 청탁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분의 어떤 그런 요구를 연결을 해줬다는 거는 아니고요 김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위원회 3번이나 당선되고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많이 높여줬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많이 높여준 역할도 있었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남은 여생을 정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배출하는 일에 노력을 해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분들이 이제 국정자문위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해서 그 의사를 전달해 준 거고 또 김창준 의원께서 허리를 크게 다쳐서 넘어지시고 병원에 응급수술실을 가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치료받던 중에 또 실족을 해가지고 뇌진탕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고가 나서 피가 뇌에 고이고 이러다 보니까 고령이시고 하니까 사모님께서 많이 우려가 되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역의민을 왔는데 미국에 안장되는 것보다 여기에 안장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셔서 그거를 내가 전달해 준 겁니다 그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하면 김창준 전 의원의 경우에는 함정 취재의 수단이 아니셨고 김창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부탁을 하셨다는 건가요? 모든 거는 다 청탁이었지만 청탁의 계기는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런 여건 하에서 제가 청탁을 했던 거죠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청탁은 함정 취재의 수단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목사님이 진지하게 그걸 바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그분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 건 맞고 그러나 제가 청탁을 한 건 맞습니다 국민 묘지권도 청탁을 한 것이고 또 국정자문위원권도 청탁을 한 것이 맞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을 무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서 그걸 들어주려고 직원을 또 서로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녹취록들은 다 오늘 검찰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묘지 안장에 관한 부분은 김창준 전 의원 측에서 먼저 목사님께 연락이 오셨던 건가요? 두 번 다 그런 거죠 제가 그걸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국립묘지 안장권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조모 과정을 직접 소개를 시켜준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문자와 녹취록에 다 나오는데요 대통령실 과장이 보훈처 직원의 연락처 폰 번호와 근무처 번호를 저한테 알려준 문자 내용이 오늘 제출되고 또 통화 내용도 제출됩니다 그건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조모 과장과 통화를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시 보훈처 지금 보훈부 직원군과도 통화를 하셨을 텐데 통화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조모 과장에 대해서 통일TV 부분은 좀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통일TV 건 또 별도의 통화가 또 있습니다 통일TV 건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5개월 개국 5개월 만에 정보통신부 직원이 3명이 들이닥쳐가지고 방송 손출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2시간 이후에 방송이 끊겨버렸습니다 한국 방송사상 최초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작년 1월에 작년 1월 18일 날 통일TV가 송출이 중단된 만행을 겪은 이후에 며칠 후에 국정농단의 주범인 청공이 그 통일TV가 없어진 그 자리에 청공TV 이니셜로 JBS 정법스쿨의 이니셜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JBS TV가 개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리얼하게 추궁하고 그 상황을 대통령실에 제가 자료를 요청받고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어떠한 모략에 있었는가를 제가 집요하게 추궁했던 거고 제가 철박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제가 대통령실인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던 거고요 그래서 청공TV는 결국 저희 측과 진보 이런 분들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은 채널이 취소가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일TV는 청탁의 의미도 있었지만 청공의 국정농단 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청공과 어떻게 야합을 하고 만행을 저지르는가에 대해서 폭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도 그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방송을 개방한다고 첫 대통령 업무보고인 취임하던 해 7월에 그렇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의 방송과 신문 이런 거를 개방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 통일TV가 개국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공의 입김이 너무 세서 그런지 저희 통일TV를 5개월 만에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 청공TV가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제가 부각하고자 김건희 여사 측에 이렇게 집요하게 추궁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 선소식에도 조국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멘트가 있고 헌법 66조 3항에도 조국 통일을 위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헌법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평화 시스템을 파괴하고 대북 선제타격을 운운하고 그리고 취임하던 첫 해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공군훈련을 통해서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미국의 공중급위기가 또 최신의 전투기가 240대가 동원돼서 북한을 400곳으로 나누고 그것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가 하면 작년에도 그런 훈련을 했고 올 3월에도 김정은 참수부대 시범훈련을 하는가 하면 남과 북의 평화 시스템을 깨고 민족공조를 이루는 일을 깨는 일에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국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일TV 송출 재개에 관한 청탁은 성사가 되기를 바랬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 이미 성사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다 끊어놔가지고 복구 불능의 수준까지 와있던 상태여서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안 됐으나 그 원인과 배경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목사님 대통령실 조모 과장이랑은 어떻게 처음 연락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모르죠 대통령실 여사의 측근 유모비서가 그쪽에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나한테 연락을 주니까 알았죠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보험부 직원에게 먼저 전화를 거셨습니까? 거기는 연락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전화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 직원은 그러면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용산에 파견되어 있는 보험부 직원들이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급이 각 모든 정부 부처가 다 파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과장에게 아마 대통령실에서 언질을 했다고 통화 내용 중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파견다가 있는 당시 보험부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했고 이분이 그러면 목사님과 직접 통화한 보험부 직원에게 전달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봐도 되고 보험부 직원이 김창진 의원 사모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저하고도 통화를 했고 대통령실 측에 언질도 받았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죠 대통령실의 언질과 관련된 내용을 보험부 직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네 통화 내용 중에 나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고 다른 접견자들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이후에 다른 대기자들이 대기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이 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각자의 민원을 가지고 와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 날 말고도 다른 날 그 이후에 많은 그런 접견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 검찰에서 수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남동 관조로 들어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재판 중에 있는 백석대 설립자로부터 고가의 천만 원의 분재를 뇌물성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초동 사조에서도 한남동 관조에서도 받았던 이런 대가성 선물들 이런 것을 검찰이 수사를 해주셔야 되고 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서울의 소리가 언덕하와 취재 방식으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다양한 청탁을 했을 때 모두 물리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청탁 중에 일부는 반응이 없었지만 일부는 반응을 보이고 대통령실 직원과 관련 부서 직원들까지 붙여줬다는 거 이게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결장 quarter 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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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유 Coske careers 김건휘는 구속해라! 김건휘는 구속해라! 김건휘는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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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휘는 구속해라